1. 3. 해내야 한다. 해내야 장점이 된다. 봅시다. 김숙 씨의 장점. 매력. 보조개가 8개가 있고. 일단 가볍게 2개 가볼게요. 2개. 자 여기 2개. 이 정도. 4개 가볼게요. 4개. 6개. 6개. 여기 6개. 8개. 8개가 돼야 이게 장점 라인으로 올라갈 수 있는데. 오 됐다 됐다. 자 됐어 지금이야. 하나. 둘. 셋. 어디갔어? 여기 생겼어 옆에. 해내야 한다. 해내야 장점이 된다. 자 8개 가자. 아니 여기 안 들어가? 여기 여기 여기. 하나. 보조개 8개를 만들자면 너무 못생겨지는 관계로. 그러나 보조개가 많은 장점이 있고요. 아니 보조개가 예뻐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다음에 김숙 씨가 이제 광안렌즈가 되죠. 광각렌즈. 주먹가이 보자기 테스트 한번 가보겠습니다. 가위바위보. 치. 가위바위보. 보. 가위바위보. 가위바위보. 바. 치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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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 이렇게 하고 있어. 요걸 잘하고. 요걸 시원시원하게 잘하고. 어? 찐 듯. 찐 듯. 손가락이 펴져 있네. 하하하하. 가까운 지인한테 좀 물어봅시다. 누나의 장점은 장점이요? 어 언니는